힌트를 걸고 진행할 게임은 내 마음을 잃는 자들입니다. 왜 내 마음을 잃는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한 분씩 여러분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질문과 4가지의 답변을 드릴 건데요. 가치관? 예를 들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이라고 했을 때 1번 가족, 2번 성공, 3번 사랑, 4번 친구라고 졌다고 쳐라요. 그러면 미주 씨는 자기 순위를 정해서 내려놓고 단어저 팀들이 이걸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1을 맞히면 되죠? 그렇죠. 애립다, 애립다. 제시 문제. 지금 내 모습 중에 한 가지만 포기해야 된다면 왜 쟤 내 몸에? 1번 얼굴 2번 상체 상체? 3번 하체 4번 목소리 모이스? 목소리 자체면 내 노래인 거죠. 내 목소리가 너의 톤이지, 너의 톤이지. 너의 톤이 아니라 노래하는 목소리. 내 얼굴이 없어지면. 지금 얼굴이 아닌 거지. 그럼 뭐 성향하면 되지.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아야 돼. 얘기하지 말고 써야 돼. 그러면 그렇지, 그럼 그거지, 오케이. 오케이. 됐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되지 않아요. 이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포기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젖어? 알아요, 알아요. 이거를 타고 여러분 서운하지 마세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아니, 우리 팬들도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운을 뭘 해요. 자, 레츠고! 1, 2, 4, 3, 4, 4, 4, 4, 4, 4, 4, 4, 5, 5, 5, 6, 6, 7, 7, 8, 8, 9, 9, 9, 10, 9, 10. 이가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요? 나 2번이. 상체가. 상체? 상체? 야, 상체 부심했어, 쟤 애. 어, 있어요? 그래? 어. 근데 언니가 하체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한 가지 포기한 언니는 하체를 절대 포기 못 해. 아니, 제시는 목소리지. 목소리가 아닌 제시는 제시가 아니거든. 자, 정답은? 1, 2, 4, 3. 1, 2, 4, 3. 자, 정답은? 자, 정답은? 2, 3, 4, 1. 거봐, 이거 2번 할 줄 알고! 일단 들어봐 주시오. 얼굴을 포기할 수 없다고? 제일 먼저 포기할 수 있는 거는 제 하체요, 상체요. 이놈이! 오마이갓! 왜냐하면 저 이미 이거 오래 했어요. 이미 이거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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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해도 돼. 전 당해도 돼요. 포기하는 이유가 상당히 뭐 우리가. 저도 상상이 없지. 그러니까. 오래 했어? 아니, 그리고 오래 했고. 빼도 돼. 빼도 돼. 빼도 돼. 빼도 돼. 내 손 맞춰. 내 손 맞춰. 아니, 너는 가면 돼. 근데 하지 마. 너는 가면 된대. 자, 다음은 김종민 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종민이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어. 종민이는 정말 방송을 저랑 한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종민이의 성향도 내가 어느 정도 알죠? 뭔데요, 제가? I예요, E예요, 내가? E, E. I인데요? I인데요? 뭐야, 왜 이렇게 안 속하세요? 나이 아니야. 그렇게 오랜만은 뭐. 자, 갑니다. 내가 되찾고 싶은 것은? 되찾고 싶은 거. 1번 젊음. 2번 사기당한 돈. 사기당했어? 사기당했어? 많이 당했죠. 3번 진짜 사랑했던 여자. 4번 명석한 두뇌. 4번. 되찾고 싶은 건데 명석한 두뇌가 이게. 원래 없던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초등학교 때는 공부 잘했어요, 초등학교. 종민이는 일단 쓰세요. 3학년 때까지. 이번에 코요테 앨범 준비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드셨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있는 거지. 아이잖아. 본인이 너무 나이 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젊음 안 할 수 있어. 어떻게 하세요? 사실은 가장 1번은 젊음이거든. 아, 나 지금 시계인데 저것도 왜? 현실적으로 좀 이상했다. 사랑하는 여자를 생각하기에는 그분들도 나름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소환하는 것도 좀 약간 그렇고. 대박이야. 그렇다면. 그런데 명석한 두뇌에 대한 사실 그렇게 종민 씨는 큰 애착이나 예를 들면 그거 없어요. 그렇다면 2번이죠. 오빠 너무, 되게 디파하시다. 현실적으로 사기당한 돈이에요. 그렇게 종민 씨는 큰. 그러니까 4번을 맨 끝으로 두고. 2, 1, 3, 4. 자, 정답은? 우와! 하나도 안 맞았어. 하나도 안 맞았어. 하나도 안 맞았어. 야, 이런 사람이 어디서 나를 이게.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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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나는 너를 모르겠어. 와, 너는 나랑 안 맞는다 너는. 이거 옛날 꽁뚜 같았으면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맞아. 대박이다. 오랜만에 옛날 꽁뚜 리액션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2, 4 이렇게 하면. 네, 아닌 거 이렇게 리액션 여러분들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안녕? 자, 그래서. 네. 종민이는. 잉. 2, 1, 3, 4. 우와. 왜? 아닌데요? 얘가 가장 놀라운 흥이? 내가 가장 놀라운 흥이? 이런 거 아니야? 옛날. 옛날 생각. 옛날 생각보다. 옛날 생각보다. 옛날 생각보다. 상혁이 다 먹었다 치워라. 상혁이 다 먹었다 치워라. 그렇게 하면 상혁이가 먹겠냐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는 거야. 다 한 알 먹고 있었어. 다 한 알 먹고 있었어. 상혁이 이렇게 대우할 거야 진짜. 이번 게임은 말만 되면 된다 스피드 초성 게임입니다. 아 그래요? 말만 되면 된다. 제가 긴 초성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긴 초성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초성으로 된 말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말만 되면 오케이예요. 자신 있다 그러면. 정답 외치면서 댄스를 추시면. 댄스를 추신 분께 제가 기회를 드릴 거예요. 댄스를 추라고요? 네. 정답은 춤추시면 돼. 이게 부저예요 부저. 뭐야 뭐야. 허리케인. 나. 나스. 나스스. 나 섹시하지. 나 섹시하지. 안 돼요. 섹시하지가 뭐예요. 우린 자신 있어 미주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 은지하고 다 있거든요. 오케이. 댄스 출신이네 우리 종민이가. 앞에까지 나가야 돼요? 준비. 시작. 뭐야. 감사다리. 감사다리가 뭐냐. 오케이. 감사다리.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탁 탁 탁 탁. 뭐야. 두통 있어요? 두통. 두통 있어? 아파요. 두통 있어? 어디 아파요? 두통 있어. 배움을 봐야 돼요. 가사도라. 땡기죠 땡기죠. 야 우리 은지야 춤만 춰줘 춤만. 춤만 춰줘 춤만 춰줘. 오케이 렛츠 기릿 렛츠 기릿 렛츠 기릿. 이렇게만 봐요. 줌 인 줌 아 줌 인 줌 아 줌 인 줌 아 줌 인 줌 아 줌 인 줌 아 줌 인 줌 아. 반대로 반대로. 됐다. 잘한다. 잘한다. иш아 다리. 이상해 이상해. mixed пог будут 밥 태니스 통 vac수 kosong은 takes left left. 오케이. 다 말았 Flowers. 나를 다 받았어? 야, 나라야, 이거 진짜 옛날 라이트클럽. 야, 테크로 댄스 아니야? 나라야, 테크로 댄스. 정답. 가슴 달라. 가슴 달라? 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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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personal.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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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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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네, 네, 네. 기습도루! 기습도루 성공! 좋아, 좋아! 컴온!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잘하네! 시작! 누나,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춤을 추세요, 춤을! 춤이 되냐? 춤을 추세요, 춤을! 춤이 되냐? 춤을 추세요, 춤을! 야, 이게 뭐야? 얜 또 뭐야? 너 뭐야? 야, 이게... 피라미엄! 아니야! 아니야, 왜? 춤! 춤! 맞잖아! 춤이잖아! 정답! 프리미엄! 잘하네! 재미없다! 재미없다! 너가 재미없다! 재미없다! 우리 들어와! 시작! 채리, 채리 채리, 채리 챌리, 채리 채리 치페레 Uma mine 도어 diesem 야, 나라야. 야, 나라야. 너 이거 언제 쪼건데. 언제 쪼건데, 이거. 이거 언제 쪼건데. 됐어, 오케이. 정답. 찰리 채플린. 야, 나라야. 너 이 춤 어떻게 알았냐,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남철남성상. 왜 이렇게 잘해요? 대단하다, 대단해.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우, 하, 우, 하, 우, 우, 우. 해, 우, 쉣. 서유가 누워있네. 야, 아찔이야. 오케이, 오케이. 빨리, 우리 팀도.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푸른 달. 좋다, 좋다. 해도 돼요? 유, 후, 오, 사. 이거다, 이거다. 유, 후, 오, 사.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왜? 왜요? 유, 후, 오, 사. 오, 사, 오, 사. 아니, 나 기분 좋을 때 이렇게. 아니, 왜 안 돼. 아니, 왜 안 돼. 이상하다. 야, 정민이 안 하냐 너, 너 안 하냐. 아니, 답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춤을 춰야지. 너 우리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안 해. 먹기만 해, 먹기만 해. 먹기만 해, 먹기만 해. 너 지금 방송하는 느낌은 여기 잠만 자면 1박 2일이야. 아니, 왜 게임을 안 해,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지금. 최소 웃기만 하고. 좋아, 해, 좋아. 아, 나올 것 같아. 저, 저, 잠깐만. 자, 정답. 모르겠어요. 왜, 왜 쪘는데야. 왜, 왜 쪘는데야. 뭐 하는 거야. 그냥 하는구나. 그냥 하는구나.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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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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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니지. 야, 저기서. 네가 올 때마다 모르겠어. 네가 올 때마다 뒤로 가잖아. 우리가 이런 거로부터 좀. 왜? 왜 뒤로 가? 왜 뒤로 가? 이거 그냥 댄스일 뿐이야. 받아줘, 받아줘. 그만해. 좀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아메고사. 좋아. 야, 이메주. 웬일이야. 아메고사. 자, 다음 문제. 지금 동점이. 아, 그래요, 그래요? 자, 준비. 시작.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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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팝, 팝. 팝, 팝. 팝, 팝. 됐다, 됐다. 은지, 은지. 은지. 은지야, 은지야. 은지야, 은지야. 같은 팀이야, 은지야. 같은 팀이야, 같은 팀이야. 팝, 팝, 팝. 모든 팀이다. 야, 좀 춤을 춰라. 아니, 꼬리는 안 내도 돼. 오케이. 자, 담당. 페페로니 피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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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짱. 3대3. 야,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본인도 놀랐어. 나도 해놓고 놀랐어. 아니, 본인도 하고 놀랐어, 지금. 너무 놀랐어. 나 지금. 하지 마. 제발 좀 딴 데 가서 해라. 딴 데 가서. 나는 동생들한테 미안한 게 같이 해 주지 못해서. 진짜. 드디어. 속상하다가. 서운하네? 아니, 왜? 아니, 우리 과정한테 나왔더니. 아니, 깜짝 놀랐어. 그냥 서운하네? 서운하네? 그렇지, 그런데 우리한테는 왜 안 빠져냐고요? 알았어, 알았어.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내가 눈이 마주치고 이러고 있는데. 은지가 갑자기 들어와서. 이걸 안 받으면 얘 다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받았는데. 받았는데. 너무 놀랐어. 너무 놀랐다. 호드야, 호드. 마지막.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준비. 시작. 뭐야? 어? 뭐야? 뭐지? 모더. 모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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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예요? 모더락. 모더락 담아봐. 모더락.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모더락. 모더락 담아봐. 아니야. 안 돼, 안 돼. 아니야. 이거 어렵다. 어렵네. 너무 어려운데?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모두리. 자, 힌트. 동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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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봐라, 나라 봐. 대단하시죠? 나라 봐. 정답. 몸터리 도바베이. 대박. 너무 완벽해. 대박. 대단하다. 대단했다, 나라. 난 유라 뺐어 봤다. 유라 뺐어 봤어. 대단하다. 야, 이건 인정이다. 이거 인정이야. 야, 인정. 아, 이거 여운이 길 것 같아, 나는 근데. 너무 놀랬어. 너무 놀랬다.